저희는 이제 대학생이라니 이렇게 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밖에서 라이브하는 거 사실 익곡 라이브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녹음할 때도 워낙 잘했어서 라이브 걱정은 안 했었는데 어우... 내가 발을 잘 닦은 거 같아요 이제 공안도 한 번 들어보죠? 아 네네 이제 활동이 끝난 즈음에 개인 콘서트도 생각을 합니다 아직 회사랑 혐의는 안 되는 건데 나도 내가 투석을 올게 회사 쪽으로 악력을 가야 될게